네, 먼저 수진 씨의 포토타임인데요. 포토타임은 왼쪽, 정면, 오른쪽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손 인사. 천천히 손 인사 먼저 해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왼쪽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왼쪽, 아직 왼쪽, 왼쪽의 순서입니다. 네, 우리 베일리이를 향한 사랑의 하트.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포인트 한번 보죠 있을까요? 부름부름. 네, 왼쪽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가운데 한번 사진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인사 가운데 많은 기자님들도 와주셨어요. 한 분 한 분 카메라로 눈웃음 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하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일리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하트 수진 씨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포인트 안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는요. 막내 같은 왓언니입니다. 리클리 리더고요. 별명으로는 뚜대장, 국민 첫사랑을 연상케 하는 청순 비주얼의 소유자입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미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한 분 한 분 눈 인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트 웃으면서 우리 리더 수진 씨가 하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포인트 한번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부름 뭔가 시동을 걸려고 하는 저희 컴백에 시동을 겁니다. 이렇게 수진 씨가 포토타임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먼데이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다재다능한 멤버입니다.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네, 우리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면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카메라 하나하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네, 우리 밴드를 향한 또 기자님들을 향한 사랑의 하트 먼데이 씨가 날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포인트 한번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부름 좋아요. 시동을 거는 부름부름 좋습니다. 이번에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도 손 인사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입니다. 네, 다재가능한 올라운더 육각형의 아이돌 먼데이 씨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우리 그렇게 웃으시면서 하트까지 뿅 날려주셨습니다. 카메라 하나하나 봐주시면서 하트 날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포인트 안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부름 아우, 네, 뭔가 그것도 따라하게 되는 귀여운 포즈입니다. 부름부름 좋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 서주시고요. 네, 이번엔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입니다.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려주세요. 이번엔 볼아트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부름부름 좋습니다. 포즈를 취해주시고 계십니다. 컴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네, 먼데이 씨의 포트타입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소은 씨. 위클리의 메일 댄서 소은 씨고요. 왼쪽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부터 포트타입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인사 날려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뒤쪽에도 우리 기자님 일어나서 사진 찍어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은 씨는요. 우아함과 파워풀이 공존하는 위클리의 댄스 반장입니다. 좋아요. 네, 밝게 웃어주시고 좋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 모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부름 좋아요. 네, 이번엔 가운데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눈 인사, 네, 손 인사 모든 인사 한 모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쌍 토끼란 몇 명이 있는데요. 네, 한 번 또 쓰이고 웃어주시고요.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네, 위클리의 댄스 반장 소은 씨의 포트타입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포인트 한 모 포즈 부탁드릴게요. 부름부름 좋아요. 네, 한 분 한 분 기자분들에게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오른쪽 부트타입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또 웃으시면서 밝게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좋아요. 한 분 한 분 네, 눈 맞춤 해주시고요. 다음은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팬들 데일리를 향한 사랑의 하트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메인 댄서 소은 씨의 포트타입이고요.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포인트 한 모 보여주세요. 부름부름 또 의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소은 씨의 포트타입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세 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트타입 가져볼게요. 먼저 왼쪽입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선인사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IST의 여신이란 별명을 또 갖고 계십니다. 좋아요. 이번에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트 제이 씨가요 또 엉뚱한 의외의 NLK 소유자입니다. 이번에 또 웃으시면서 하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부름 이런 별명이 있어요. 발랄하고 귀여운 편아리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제이 씨 이번에 가운데는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바운드에 기자님들 다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손가락 하트 네일도 예쁘게 또 칠해주셨네요. 손가락 하트로 기자님들에게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부름부름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부름 네 시동을 딱 걸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 씨의 포토타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인사를 또 밝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네 한 분 한 분 네 사랑의 하트 날려주시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부름부름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 제이 씨의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안 씨 가랑스러운 천재 아이돌 지안 씨가 입장을 했습니다. 왼쪽부터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네 밝게 아우 네 상큼하게 발란하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손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표정이 계속 계속 바뀌어요. 천재 아이돌 맞습니다. 자 보라트도 해주고 계시고요.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부름부름 포인트 포즈 부탁드릴게요. 부름부름 좋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포토타임을 가져주셨고요. 이번에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네 아기 토끼를 닮은 상큼한 콩순이 이런 별명이 있어요. 아기 토끼 정말 닮았네요. 좋아요. 이번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네 기자님들 제 하트를 받아주세요. 네 눈을 중과 같이 하트를 날려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부름 가운데서 공기 타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손을 굉장히 발랄하게 만들어주시고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트 보라트도 날려주고 있구요. 좋습니다. 보라트도 날려주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포인트 포즈 보여주세요. 우리 지안씨도 앨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씨의 포토타임 밤을 조아씨를 보니 기분이 좋아.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구요. 지안님들 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밝게 또 노란색으로 예쁘게 옷을 입고 포토타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구요.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좋아요. 불하트도 날려주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릉부릉 좋습니다. 한분 한분 좋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바라봐주시구요. 이번에도 손 인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의 최장신이자 상금 막내입니다. 오늘 그 옷도 노란색으로 예쁘게 맞추셨는데요. 맡았다면 틀린 파트라고 별명이 있어요. 이번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압구정보의 제작중인데요. 압구정보 비주얼 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도 브이로그를 봤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너무 좋더라구요.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바라봐주시구요. 부릉부릉 네 비자님들 한분 한분 눈이 좀 맞춰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포즈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인사 네 손 인사 눈 인사 알려주시구요. 안녕하세요. 조아씨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도 좋아. 네 하트를 기자님들에게 날려주고 계시구요. 볼 하트도 날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릉부릉 조아씨도 이번 컴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맞춰서 서주시구요. 밀착해서 서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왼쪽 기자님들 보면서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밝게 인사를 해주시고 있구요. 다음은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우리의 하트를 받아주세요. 데일리도 안녕. 하트 날려주셨구요. 좋습니다. 부릉부릉 포인트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릉부릉 좋아요. 저희 컴백에 시동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운데에 바라봐주시구요. 이번에도 인사하면서 또 손인사로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리클리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다들 밝게 너무나 웃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한 하트 부탁드려요. 아우 우리 또 두 분이 소인씨랑 소연씨가 같이 사랑의 하트도 알려주고 있구요. 볼 하트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좋아요. 다음은 부릉부릉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부릉부릉 저희 이번 앨범 컴백에 시동을 겁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구요. 마지막 오른쪽도 포토타임 가져올게요. 손인사 부탁드리겠구요. 네 손인사 그 다음 하트 부탁드리겠구요. 네 하트 부탁드리겠구요. 좋아요 하트 네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네 포인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끝에도 이사님 계시구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은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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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